우리 아버지는 요새 인터넷 쇼핑에 빠져 계시네 우리 집안 배운 맹배 열어보니 왜 부츠가 나오네 그걸 보시고는 아버지 어머니 생일 선물이라면 천원밖에 안 하니까 그거 한번 짓어봐라 우리 어머니의 빛붙에 안쪽 발에다가 신어보니 어머니 발목의 빛붙에 흙의 도로 벗어버리고 말해 이런 싸구려를 두고서 어머니 생일 선물이라니 그런 아버지께 한 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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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발목에 우리 어머니 발목에 우리 어머니 마음에